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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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장면, 이 장면 기억하죠? 반화통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될거에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던다 하는 내용으로 실제로 저 그 대사 있잖아 어떻게 우리는 홀로그램이라고 지들이 대사 치잖아 와나나 손자, 손녀, 용돈이나 내놔 줘야지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용돈좀 줄게 잠깐만 기다려라 아, 드하 드하 손녀, 손녀 용돈좀 줄라 그러는데 여기 돈에 좀 보내봐 자, 기다려 기다려 할아버가 할아버가 용돈 줄테니까 아, 드하 드하 여기, 할아버 쇄골 기다려 3만원 3만원 줄게 뭐라고 얼마라고 6만원 기다려 6만원 감사합니다 우리 손자 6만원 이건 수수료는 떼야되니까 벗어봐 싫은디 미래의 물가는 더 올라서 6만원 푼돈 낼 수 있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돈에도 그만큼 올라가겠지 에이, 60만원 감사합니다 감사링, 감사띠 그러면은 60만원 띠링띠링띠링띠링띠링 슈퍼마리 음악나니? 작가님 그때 그 시절엔 달색해서 머리가 하얘는데 지금은 달색 안해도 하얘네요 음 훌륭했다 흣 산소 live 산소국기까지 달고 있어 쓰흐 bearings 쓰흐 직장 아버님! 왜 그러세? 오 죽을 뻔했구만 아 방금 방금 트윽 유튜브 꼭 편집해 방금 죽을 뻔한 산소 후끼 왔장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편집을 해 쓰흐 원한 안나님 저는 더이상 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이러고 아이고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소호흡기를 떼서 우리 손자 소녀들을 놀래켜주는 몰카를 찍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으악 할아버지 몰카였단다 하하하 정말 재밌었죠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도봉우 오늘 혈압 무엇 도봉우 오늘 혈압 무엇 도봉우 오늘 혈압 무엇 미친놈들이 진짜 우리 트수 80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들리 딱딱 으흠흠흠흐흠흔흠흠흠흠흐흠흠흠흠 그쯤 나이 되지 않냐 어우 어우 어휴 꼼짝이야 으이구 우리 다 배님은 아주 아직도 지갑이 정정하시구만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 이레이션으로 들리 딱딱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